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 박스의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속성을 사용하면 선택 항목 목록을 표시할 때 목록의 너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서브 메뉴 사이즈의 기본 값은 오토로 선택 항목의 텍스트 길이에 따라 목록의 너비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혹은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을 픽스트나 컬럼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 현재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 값은 기본 값인 오토입니다. 이 경우 목록의 너비는 선택 항목 텍스트 길이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 값을 픽스트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선택 항목 목록의 너비가 체크 콤보 박스의 너비로 설정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서브 메뉴 사이즈를 컬럼으로 설정하면 목록의 컬럼 개수에 따라 목록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한 컬럼에 70 픽셀을 사용하며 본 예제는 목록의 컬럼이 한 개이기 때문에 목록의 너비는 70 픽셀입니다. 비저블 컬럼 너버 속성을 2로 변경하여 컬럼을 두 개 표시해 보겠습니다. 컬럼이 두 개인 경우 선택 항목 목록의 너비는 140 픽셀로 설정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